동생분이 바로 이 SBS 아나운서 배성재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형보다는 동생이 난데 이상하게 이쪽 보면 형이 훨씬 잘생긴 것 같아요. 이건 빈말 아닙니다. 고맙습니다.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빈말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진짜로. 동생도 반듯하게 생겼어요. 반듯하게 생겼고 되게 노말하면서 깊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. 배우 배성우 닮았던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. 칭찬인 거죠 배성재 형님. 예 뭐. 예 뭐. 저자.